자 오늘은 박현서 형과 함께하는 운전 강심입니다 아 왜? 운전 알려주기 차는 이도시차로 역시 차는 제 차고요 차량협조 권기동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감사합니다 아니죠? 저한테 감사할 필요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안 하면 돼요 겁나고 아 운전 해본 적 있어? 실전 교육 일단 도로에 나간 적이 도로주행할 때 한 번뿐이에요 그 말은 즉슨 그러니까 오늘 도로주행은 없어 실제로 쉽게 얘기하면 아 뭐야 그럼 완전 잘하지 우리나라 운전에서의 첫 번째는 빨리빨리 중요하게 꼭 지켜야 될 사항이 있어 첫 번째 이런 거리에서는 차가 무조건 불리해 아 진짜?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멈춰야 돼 무조건 차를 나 항상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양보해줘 양보해줘 아 매너는 이런 사람 좋아 이런 건 해줘야 돼 또 그래 이런 사람 매너 있어 그러니까 차들끼리 싸워도 사람은 배려해주자고 아 오케이 오케이 최소한 이런 건 멋있지 응 나 만약에 진짜 만약에 외주차 긁으면 어떡할 거야? 그거 원피스 까는 거야 무조건 그거는 광고만 다섯 개 해야 돼 그냥 뭔 광고든 성인용금이든 뭐든 있는 광고 없는 거 다 끌어먹고 자야 돼 성인 광고하러 박리담애로 뛰는 거야 바로 야 우리도 이거 돼 있냐? 선팅? 선팅만 돼 있어 우리 밖에서 우리 안 보여? 응 난 차를 선팅을 진하게 했어 왜 그랬지? 그냥 여러모로 왜지? 언제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차 안에서는 난 남이 나를 보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차 안에서는 많은 걸 할 수 있지 야 너 운전 언제부터 했어? 나 20살부터 했지 아 너무 그럼 오래됐네? 넌 사고 난 적 한 번도 없어? 있지 아 있어? 응 그러니까 운전을 맨 처음에 하면 첫 한 1, 2년은 줄나게 깜죽거려 너가? 응 음악 틀고 이제 육갑을 떤단 말이야 응 알 돼 내 로망이야 근데 했어 벌써 다 뗐는데 어 그때가 진짜 위험해 팔 내밀어 팔 빼 팔 빼 더 빼 더 빼 이렇게 운전해 항상 아니 잘리는 거 아니야? 팔? 안 잘려 안 잘려 아무리 덥고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자 이거 누구 차야? 우리 차 내 차 우리 차 조심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자 왔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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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액셀 브레이크 알아 불러 알지 알지 왼쪽이 액셀이잖아 어? 뭐? 왜 오른쪽이 액셀 자 지금 기어 뭐야? 지금? 어 지금 드라이브 아야 중간 중간 중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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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립에서 중립 중이야 중립 기어 넣었어 어 항상 무슨 이슈 터지면 어떻게 해야 돼? 중립 기어 박아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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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이크 해 놔 그렇지 다시 한 번 크게 그렇지 좋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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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어 그렇지 좋아 자 갈게요 다시 아까 코스로 갈게요 야 너무 바짝 돌리면 안 되고 형서 어 자신감 아니야 아니야 자신감 어 왜 그래 자 브레이크 밟아 브레이크 밟아 브레이크 밟아 아니야 아니야 형기 초심 초심차도 바꿔줘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 오케이 잘한다고 생각하면 끝이야 도로 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거 큰일 나는 거야 자 일로 가볼게요 여기 엄청 좁다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아니 포기해 포기해 안 돼 안 돼 야 아니 여기 진짜 긁혀 아 나 진짜 믿어봐 아니 진짜 긁힌다니까 아 믿어봐 너 긁히면 네가 할 거야? 아 믿어봐 아니 긁히면 네가 할 거냐고 그렇지 무증 기어 넣고 그렇지 아니지 핸들 풀어 핸들 풀어 핸들 핸들 풀어 풀어 핸들 풀어 그렇지 자 핸들 잡아 손 찍은 거야? 아니야 핸들 잡아 자 놔 저기로 다시 들어갈게요 시작 그렇지 이제 풀면서 어 까치! 풀면서 침 들어가 까치! 느낌 와 느낌 와? 어 오케이 어 왼쪽에 뭐 있잖아 왜 그래 왜 그래 까치는 지가 알아서 피해 아니 까치 치면 안 되니까 아니 차를 칠 수도 없잖아 아 까치 차를 통해서 칠 수도 없잖아 스톱 멈춰봐 멈춰봐 정신교육 파고 들어 좀 생명인데 까치는 알아서 피할게 까치가 안 피했어 피해 까치는 차 오면 피한다고 안 돼 그럼 빵을 해 차라리 안 돼 차 타고 차를 탁에다 박을 수도 없잖아 그래도 생명보다 낫잖아 차가 꺼져 내려 집에 알아서 갈래? 아니 말 들어 오케이 아니 교관 말을 들어야지 교육을 할 거 아니야 자꾸 그렇게 자 직진 하지마 시키는 거 왜 하지마 너무 억압돼 있어 난 지금 일 대화 언제 억압돼 있어 으악 왜 소리 들려 야 직진 말 들어 개 빡치래 이게 생명과 이건 지금 운전대 내가 잡고 있어 이게 생명과 직관대 있잖아 말 들어야지 이거는 술 지르지 마 응 알았어 자 직진 상하해 미안해 짓을 거 안 짓을 거야 안 짓을게 까치는 소중해 순하다 말해 소중해 까치 좋아하잖아 그 대신 내 말을 들어야지 어 이제 비켜줘 아 무서워 안 하고 싶어 자 카 직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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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이해 됐어? 예스 네 주차 한번 해보자 이제 자 스톱 어디다 와? 네가 지정해줘 여기 여기 해봐 여기야 여기 거기서 만나 오 쟤 경각이 있었는데 잘해 오 맞았어 또 맞췄어 받았어? 내려서 봐봐 야 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? 오 잘한다 근데 진짜 그럼 어디 하지? 원래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데? 어디서 만나지? 생각보다 잘하네 나 잘하지? 나 잘하지? 언니 어? 언니 몇 살? 아 뻥튀기 파시는 분이구나 뻥튀기 뻥튀기 안 사요 언니 뻥튀기 아니야 강내야 안 사 술빵 안 사 조각 술빵 안 사 너의 사람 하나 여기에요 야야야야야 스키차서 어떻게 맘추지? 어! 왜 이러지? 액셀은 절대 밟는 거 아니야 무조건 브레이크야 위험하다 싶으면 브레이크야 어 브레이크 브레이크 큰일날리는데야? 그대로 후진겨 몰라 좀 달걀한데? 주차 잘하는 기준이 뭐야? 한방에 넣는 거 한방에 넣은 거? 한방에 딱! 박아버리는 거 있잖아 그걸 딱 한 한 번에 수싹 넣는 거? 딱 자리를 잡고 한 방에 딱 박아야 돼. 한 방에 놓는 거. 한 방에 쑥 구멍에 딱. 한 방에 놓는 거 딱 보여줄게. 저기 저기 저기. 어디 어디? 흰색이랑 쥐색 쉐보리 사이. 흰색 쥐색 쉐보리? 저거 한 번에 못 넣은 것 같은데? 이건 한 방이지. 아 무조건 후진으로 주차를 하는구나. 무조건 후진이야. 주차는 후진이야. 오! 프로 주차쟁이들은 이렇게 한 방에 집어넣는 거. 이렇게 한 방. 오! 정확해! 정확했지? 됐쩌네. 이런 느낌으로 가줘야 돼. 아 오케이 오케이. 알겠지? 위치 또 하나 더 얘기해 빨리. 이제 그만 봐도 될 것 같은데? 한 방에 있는 거 또 보여주고 싶어가요? 그래 이제. 뭐 내가 기억하러 갈지? 가치는 소중하다. 아이씨. 재수야. 부릇 Mountain vale. Hay분amiento. 입이 심해오. 오! 오! 오!